야 철, 철, 철문만 들어가지고 애들 집에 내 철문만 갈까? 그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철물러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철문도 갖고 가죠? 이 새끼 내 문 어떻게 열어? 내 문 어떻게 열었어? 너 내 문 어떻게 열었냐고! 비지컬? 비지컬은 비지컬 말도 안 돼! 뿌 vin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마크존 3대3 대 3으로 여러분들 대결을 펼칠텐데요 네 마크존은 정말 빠게임 컨텐츠죠 자초반에 굉장히 렉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팀을 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팀이네요 네~~ 자 일단 제가 그린팀 거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joined 나 뽑는다 ㅎㅎㅎ 자 오! 조영해! 오 뭐야! 나 연두! 조영해! 오 내 편하다 지나네 빨간 킥은블 둘 다 팟팀이야 아 으쌰 확인 오오 삼 терри고기 나와? 오 나 팀 좋아 아니, 아니 뭐야 삼内 정보기 초록 나왔다니까? 응 응 뭐 나 초록ian모봐봐 킹이 Thrones 둘 다 파팅이야 오 지애 오 오 나 팀 좋아 빨간 팀 이거 맞냐? 아니 찬송 초록 나왔다니까? 응 오~~~ 야 이거 내기해야 되지 않냐? 내기 할래 아니 내기하자는 계속 얘기 나왔는데요? 무섭네 저기 캔디 자 게임 시작합니다 시작 들어갑니다 나 갇혔어 야 개빡겜 들어갑니다 진지하게 하세요 야 중맥아 통화봐 어 뭐야 뭐야 나 또 여기 왔어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왜 다시 시작했어 독가스 탈포 야 빠르게 하자 집 짓자 어 야 얘 집부터 짚고 야 중맥아 아니 왜 왜 아파하면서 집이 지워 빠르게 개빠르게 야 러쉬해가지고 야 오늘 중맥아 우리 이렇게 둘이 팀이야 만등이랑 우리 이렇게 셋이 팀이야 이거 바로 되지 않냐 야 다이아몬드 별로 왜 열 개 줬어 열 개야 원래 다이아몬드 오늘은 열 개 들어있던데요 오늘 그냥 이것만 캐도 되는데 자원 그러면 근데 이게 마크존이 빨리 끝내고 싶어도 끝내는 게임이 아닌데 아니 아가씨 빨리 끝내려면 지금 철검 하나 만들어 봐 지금 한 두 명 멸망시키고 두 명은 두 명 일단 침대에 자야 돼 아니 그 초반매너는 좀 해줘야지 미친 새끼야 아니 아니 아가씨 저번에 해봤는데 좋아 죽어 아니 아니 안돼 안돼 너 돌아와 초반매너 5분 합니다 아 오케이 5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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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5분 뒤에 바로 그냥 철검 두고 들어간다 민키 형 나가는 건 정말 좋은데 일단 한번 자 아냐 일단 나무부터 캐야 돼 근데 그러다가 저번에 한번 칼질 사고 멋사가 갔던 거 같은데 아 그 죽인게 그 나야 음 그렇네 그리고 혹시나 마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모를텐데 오를 줄 알아요 제 캐릭터 제 얼굴 인식하고 있어요 실제 캠코더 눈 감으면 감고 웃으면 웃습니다 마취얼 어? 라이프 세계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뭐야 바로 라이프를 아 근데 스나를 구해야돼 근데 여기는 스나맘겜이라서 결국에 아 맞아 무조건 스나야 그냥 천 조각 128개 자 이렇게 왔던거 철 철 나 60개 나왔어 이거 금방 하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게 스나이퍼 설계들을 얻어야 되거든 여기서 이거 못 얻으면 사실상 못 이긴다고 보면 돼 스나이퍼 설계들을 얻은 팀이 이긴다 이거 게임 아 근데 나 마우스를 최근에 바꿔가지고 이거 너무 미끄럽다 총옛 recognize처럼 못써겠다 마우스 주문했어 난 장피벌로 위에 누가 햇불 꽂았나 난 끝나봐라 고수가 아닌가봐 오오오오오오오오 회원님 worked for start laboratory 조합체 야 만두가 바로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를 야 이거를 첫번째 다이아블럭에 바로 뽑아버리네 나무나무나무 오케이 가옥내나무 만들게요 자 재료가 가옥내나무 좀 만들고 용암도 만들어줄래 원목에서 만두야 여기 화로 해가지고 하자 자 내가 화로 만들게 내가 좀 해줄게 일단 다이아블럭 노는거는 도저히 두고볼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거 철거 만들어야 돼 2분 남았어 아니 쓰나만될건데 아 그래 아 오케이 쓰나면 인정 쓰나면 인정해야지 아 지금 한명 딱 죽이면은 야 침대를 근데 여기다가 놓을거야? 아니 근데 일단 잠시 임시 만두야 그리고 넌 집 잘 짓잖아 집 오케 아니 근데 특징이 우리팀에 있잖아 그럼 항상 일을 다른팀이 있을때보다 덜해 애들이 아 난 항상 그랬어 으흥 이상한 애들 만났나 봐 아아 therapeut 와아아아아 but 이런때 만난거 오랜만이라고 jeder 으이 힘들었다고 후.... 안돼 안돼 야 우리 비밀번호는 그거 다 요즘은 이런게 잘 먹혀 아니 이거 어차피 belief 못들어 이런거 sponsored 이게 제일 비밀번호 어려울 수 있어 종료야 근데 너 베팅했다는 소문 있는데 어디다 베팅했니? 아 그거는 모르는거지 그 지금 포인트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위치에 누가 이기했지 아 저 정배 걸었습니다 저 바꿨어요 그 요기 팀 딱 걸리는거 보고 바로 근데 궁금한게 한가지인데 빨리 죽이러 가자고 지금 어? 빨리 죽이러 가자고 지금 돌 돌 돌 돌 도끼 만들려고 빨칼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주석이 지금 흥분했네 죽일 생각에 목탄 나무 저정도면 충분하겠지? 어 나 TNT 좋아 근데 TNT가 안좋은게 바주카포는 벽이 뚫려 이제 이게 바주카포 활용을 잘해야되는게 문 뚫고 가는게 아니라 벽 뚫고 가는게 개이득이야 난 주로 상자있는쪽으로 그냥 바주카 날려 음 그래서 그 보수를 많이하게 하는구만 침대도 심지어 바주카로 부술 수 있어가지고 원거리 유격 가능함 그니까 야 그래서 이거 상자를 옮겨놔야 될 수도 있어 이따가 아 오케이 오케이 상자 그럼 집을 더 지어야 되겠네요 주변에 그냥 싹 다 도배 해버리면 안되나 그치 여기만 빼고 그럼 우리 여기다가 웨이포인트를 지정해 놔야겠다 집이라고 일단 스나이퍼 저격증 설계도 배운 다음에 저격증 만들라면은 오늘 왜이래 야 나 스나이퍼 설계도가 나왔네 미친 뭐 일하는건가 오늘 개꿀인디 잠깐만 나무 나무 더 깨움 천조각 그 천조각이랑 어 아니 나무 충분한거 같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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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키면 될거 같은데 이거 계속 아 오케이 총 만들라면 뭐 필요해 만드가 총 만들라면 지금 이것만 하면 돼 이거 이제 저것만 계속 해야됨 다 했어 연료로 이거 하면 연료로 다 했어 어 어 화약 화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료 연료를 준나많이 만들었어 모르고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한데 연료면은 그거 연료 저거 만들어놨으니까 따로 안만들어도 돼 화약 만들었고 자 와 이런 이런 레전드 팀이 있다고 이거 뚝뚝뚝딱뚝딱 만드는 팀 아니 근데 저희 팀 유황이 몇 세트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내가 지금 저 화약 다 만들었어 하나 더 넣어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만들고 가공된 나무 만들고 철칼로 한 명 못 죽인거 너무 생각해도 너무 하시는데 어떡하지 진짜? 자제 자제해야됨 오케이 스나이퍼 하나 나옵니다 스나이퍼 어 벌써 아고씨 나온다는데 그럼 TNT도 있고 아고씨 한번 갔다오실? 어? 갔다오.. 갔다올까? 지금이면 진짜 무조건 한 명 잡을만한데 어 벌써 스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 그럼 두 명이서 만든거야 그러면? 응 스나 두 자루임 지금 그러면은 어 아고씨 지금 바로 TNT 들고 바로 뛰어 그냥 오 야 바로 깨? 깨부서? 아고씨 어차피 두팀이야 오 야 소리 죽네꺼 이거 줄여야지 귀 터진다 이따가 자 이거 그러면 어 설계가 없네 아 근데 TNT 한발로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자 일단은 스나이퍼는 무조건 그 보조 아이템에서 이 바이포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 바이포드를 아래에다 끼워주면 자 껴졌죠? 이거 거의 무반동됩니다 오 야 이거 무조건일거 같네 가서 존나 때리고 올까? 죽이고 와 그냥 다 죽여 야 철 철 철 철문만 들어가지고 애들 집에 내 철문받을까? 하하하하 어 그거 뭐야 어 지금 철물러시도 괜찮은거 같은데? 철문도 갖고 가죠? 철문 하나 철문 하나 만들어줄래? 잠깐만 회복기트 좀 만들게 철문 저 지금 여기 석탄 아니 목탄이 다다라가지고 저 목탄 리퓨즈 잠깐만요 그러면 자 연료 있으니까 자 이 연료랑 이 붕대를 합치면 회복 키트가 되거든요 쉿 오케이 이 지역 동물 말사라고 왔음 어 회복 키트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도 아하씨 재료 걱정하지마 가서 죽이기만 해 가서 못죽이잖아 왜 여기 처박을거니까 그건 알고있어 아하씨 아 왜 협박해 이 미친새끼야 티문네 어 알았어 그래 성과제야 당연히 알았어 준아 패고올게 삐삐키고 오케이 바이포드까지 달아줄까요? 바이포드까지 바이포드 난 달았고 그냥 노즘도 괜찮던데 야 그 너 수나하나 더 있잖아 난 내꺼 내가 만들었는데 네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류욕형도 다녀오실 아니면 아 나 쟤 집에 기강을 좀 다 만들어 놓고 감 아 매너 할라고 둘이 가면 게임 그냥 학살 할까봐 아 가서 죽이고 와? 그냥 내가 뭐 다 닦을 수 있긴해 오케이 오케이 아가씨 진짜 이랬는데 진짜 한 명도 뭐 죽이고 오기만 해봐 어 수인님도 저거 갑옷 만들었다 지금 오늘 빠킹한다니까 애들 막 줄라 빨리 만들고 있나보다 어 원목 128개 좋아 어 트윈티 나왔다 어 트윈티가 집에 왜 그대로 하나가 더 하나가 있지? 트윈티 안 가져왔어 생각해보니까 빨리 와줘 하하 집이 어딨을까 오늘 마크 좀 집 찾기가 빡세네 이 새끼들 왼쪽 위로 가야되나?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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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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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집 있나보다 어 집 있음 저 죽명인가? 뛰어다니는거? 강에서 나 산속에서 산속 난 산속 어 잠깐만 채팅 치는 사람 한 명 발견 어 맞아 한 명 발견 어 그 앞에 나야 누구야? 픽맨 야 픽맨이 루트를 봤을 때 왼쪽 아래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데 중래가 나 앞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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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쪽 산 응선인가? 어 저쪽에서 왔거든 뭐 있어 템 그냥 철.. 철상이 하나 있는데 철상의 도끼 뭐야 철상 불쌍한 나무꾼이 죽었거든 이 근처에서 나무 철상이면은 철이 겁나 많이 들어요 야 철상이를 왜 입고 다니지? 나무.. 나무 도끼 만들고? 지금 총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긴 해 나나 니가 없.. 나나 너나 완득이 없는 팀? 망했다 아 어 저 아래 있는 거 맞네 맞춰준다 요즘 이거 맞는 사람이 없을 텐데 오아 죽어야지 너희 집 앞이라서 왔단다 그래 너네 집 앞이라서 왔단다 너네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어 안녕 오늘 바로 탈락하겠네 전우야 빨리 퇴근해야지 너 야 근데 너 폭탄있냐? 야 남봉집이다 남봉있다 뭐 아무것도 없나 왜 핀민이 아무것도 없이 와? 야 근데 너 형 이제 우리 텐티 없는데? 내가 핀민을 내가 설정했어 문 막음 야 이 집에 못 들어간다 아 됐다 됐다 들어간다 아아 내가 문 이뤄졌다 뭐해 미친댔 아 나한테 낚였다 아 나한테 낚였다 뭐지? 내가 지금 문 계속 설치하는 중 으아 뭐야 이 새끼 내 문 어떻게 열어 아니 이거 어떻게 온거야 저거 내 문 어떻게 열었어 어떻게 열었냐고 비지컬 고마워 아니 미친 아하하하 아우 천천히 천천히 시몬 시몬 아 이 새끼들 가겠다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와 나 시몬했어 와 나 뒤지는 줄 알았어 미친 저거 말이 없다고 아 이 새끼들 척 없어 원신 원신이야 이 새끼들 와아 애들아 탈락이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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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원 줄나봐는데 여기 애들아 잠깐만 멈춰봐 이 새끼 개트롤 했네 아 자원 좀 챙겨가야지 달달하네요 어 우와 바주카 설계도 있다 야 여기서 바주카 만들고 와도 되겠는데 콩치빈 하나 처먹으면서 방송 이 새끼 날라가 미친 새끼가 어떻게 날라가 눈에는 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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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행복해 뭐야 이 침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자 조합책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만들거에요 가운데나 뭐 필요하겠지 어 화약 좀 필요할거고 화약 많이 필요하겠지 자 버려줍니다 쭉쭉 자 여기다가 이제 빠르게 바주카포를 만들려면 바주카포 설계도를 만들구요 재료가 부족하네요 가죽이 없습니다 가죽이 여깄네요 자 버려주구요 하하하하 예예 저 한번만 삽시다 예? 왜요? 니 뭔데요 네 그 악원씨한테 허락마다오면은 안죽인데요 어차피 뒤질건데 뭘살아요 니 근데 캠키고 밥먹는거나 보여주면 저희집에서 일하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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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없네 아니 난 밥있는줄 알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밥은 먹고살아야죠 너부씨 그럼 저 진짜 앞으로 방송 전에 무조건 밥준비합니다 예예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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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마신냄밥 읍 몰레먹는밥이 개꿀맛이지 쿠쿠르 삐뽕 우멧 우웩 아 그렇다 이 타이밍에 쓰나가 나올수가 없는 타이밍이라니까 와하 아주까붕 딛었다 이제 학살하러간다 하하하하 이거 많냐 이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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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나 나도 큰일날 뻔했어 디지바랬어 나 총알 10발밖에 안들고 갔더라고 어? 어? 형 총알에 64개 창고 안에 있더라 어쩐지 아니 총알을 장전만 시켜놓고 총알을 안챙겨가지고 어 왜 안나가지? 했는데 그.. 총 안쏠테니까 도끼로 죽인다 이러니까 엄추더라고 큰일날 뻔했어 못쫓아가는건데 와아씨 후우 와 난 지금 키트 만드는 중 회복 키트 나이스 자 회복 키트를 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와 줌나 많다 줌나 많아 연료가 아까 내 상자에 있었지 그럼 연료랑 같이 회복 키트 우와아 여기 큰일났다 이거 이거 어? 미쳤다 악어 이거 못막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너구리형이랑 얀봉님이랑 그렇게 보낸거에요 어 다 보냈어 아 나 갇혀있는데 미친이거? 네? 나 바주카포 근데 탄알 많아 들었어 아오케 나올수 있구만 어이씨 마크 이즈부금 오늘 왤케 많이 나오는거야 마크 이즈부금 코너였구나 여기 아 근데 바주카 생겼으면 뭐 그냥 그대로 뭐 엔든데 중육형 철없어요 철? 철없어 우리집에 철가지러한.. 아 있다 아 철 너무 부족한데잉? 자 수임님하고 리타님 집 어딨는지 아는분 없습니다 오면서 본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쪽인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끝자락 끌었으니까 가운데도 살짝 봤거든요 왼쪽 끝에도 다 봤어요 왼쪽 위에는 안봤거든요 왼쪽 끝은 머리 끝자락에 숨겼나보다 왼쪽 끝은 머리 끝자락에 숨겼나보다 그래 저 철 철 100개 넘게 있어요 자원풀이에요 저 지금 집을 다 털어버렸어요 왼쪽 끝 헐 가지고 오세요 싫어요 바로 끝낼 수 있는데 왜 가요 왼쪽 그럼 가세요 아 저 절대 안 죽어요 쟤가 쥐 밥도 아니고 왜 죽어요 야 근데 머싸 순윙 리타 뭉치면 항상 좀 세지던데 왼쪽 모르겠음 왼쪽 모르겠음 근데 저 세명이 뭉치면 세지데라 그 약간 잡합 시너지 라는게 있는건가 뭐 아 아저씨 뭐 벌레가 모여봤자 벌레집 우리 같은 장수말벌더한테 그 카드바냐 그 시너지라는게 있잖아 항상 어 아니 저 세명이 뭉치면 이길 때 되게 많아 두드짓기도 쟤네 세명이 뭉치면 이기더라고 아니 변수가 좀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너무 가지고 놀다가 가지고 놀다가 터지는거 아니었나? 그런가? 저는 저희 집이나 늘릴게요 뭔 소리예요 빨리 같이 찾아야지 아 무슨 소리예요 전 이제부터 집 아트 시작할 거예요 아가씨 갔다 오세요 집에 쳐들어올 일이 없는데 집을 꾸며서 뭐하냐고 자원을 왜 모으냐고 다들 나오세요 다 무장하고 나오세요 우리 모두 무장하고 전집만이 살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전집만이 살길 집을 하나 없을 겁니다 찾았습니다 쿠파발견 어 저 새끼도 봤네 여기는 여기 좌표 좌표가 안보인다 317에 459 307에 459 오케이 459 307 오케이 저 새끼 확대해서 쏘나보다 이렇게 하고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상대도 스나이퍼가 있는 걸 보아 아 맞다 이해하면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상황 하지만 내가 이긴다 모르지만 이긴다 보여줘 이게 뭔 소리예요 개소리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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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집을 잊는다 자 여기는 여기는 316에 377 관전편에 머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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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싸 발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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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싸가 고지되어 있으므로 내가 좀 불리하다 빨리 지원봐라 안을 포킹이 없냐? 아 ㅋ 지원바람 지원바람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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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바람 띄용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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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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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모사 발견 갑니다 갑니다 ㅋㅋ 300에 310 300에 370에 언덕에 상대 고지대를 먹고 있다 안되겠다 고지대를 없애겠다 파이언 주 나쁘다 오 쉿 무슨 언제 뜨는거야? 다른 데서 쏘나? 오 쉿 아 이거 줌 확대하니까 이거 제대로 줌이 안되네 야 나 포션 다 썼어 살려줘 포션이 없어 얘들아 할 수 있어 하고 있어 포션이 없어 포기할마 벌레새끼 걸어왔어요 벌레새끼 걸어왔어요 이 새끼 포션 주러 왔어요 벌레새끼 컷 뭐지 내가 피가 없는거 같으니까 온거 같은데 내가 쬐니까 사냥꾼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하는 법 쭉 간다 쭉 간다 아니 지금 잡혀 어디에요? 지금 잡혀? 여기는 228에 324 228에 324면 바로 앞인데 파이어 앤더 호 파이어 앤더 호 이 새끼 이거 봐나? 와 얘 스나 스코프 끼었네 어쩐지 아 이 새끼 어쩐지 스코프 껴가지고 쎈거구나 아니 힐템 있어요? 힐템 얻었어 근데 얘는 왜 조합하기 왜 스나를 샀으면 파츠를 안 끼는거야 도대체 10개 더 드세요 요거 키트 키트 맛있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됐다 렉 걸렸다 오케이 됐다 갑시다 근데 어디에요? 지금 못 찾았어 이 뒤쪽도 확인해 봐야되는데 저쪽 동산 있는거 보니깐 이 근처 아닐까 일단 머서가 여기서 나온거니깐 일단 이 근처에 있는게 아닐까요? 근데 저 뒤쪽은 안봐봤는데 지금 400에 500까지 지금 대륜 획단했습니다 400에 500이요? 저쪽은 내가 찾아보지 않았나? 저희 공중요새 오고있거든요 공중요새 이 왼쪽 위에 끝을 안봐봐가지고 봐야되겠다 어 발견x3 발견x3 벌레발견x3 벌레발견x3 그 오른쪽 위로 끝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와 주민주니까 개편하다 멀리있는건 근데 아까 진짜 도끼 없었으면 난 뒤집안 벌레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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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를 커트했다 벌레를 커트했다 벌레를 커트했다 벌레제거 벌레제거 완료 세스코 출격 세스코 출격 세스코 출격 삐인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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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 출격 세스코 출격 세스코 출격 세스코 촬영 스코의 Queer 지인치크 스케켓 스케라 세스코 크림 свое 청도 없드 슈타isi 제인치 시인치 지인치 도 leggings lattice 정 지인치 습니다 흉 지인치 정 아니 분명 요쯤인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 끝에야 하늘에 움직이는 성에 있다고 저기 뭐지? 하늘에 다리가 있다고 어 미친 저거 뭐야 아 저거 원래 그구나 아 저 위에 있네 오른쪽 위 끝에 맞네 저거 보는 거야 어 뭐야 집을 어떻게 저렇게 해놓은 거야 저속이 집만 지었는데 여기 아니 이럴봤자 맨날 아랫집에다가 메인집 해놓으면서 이사도 안가고 그건 맞지 1층이 사실 본집이야 인정 아가씨 나무로 쌓고 와서 옥상으로 걸어와야 돼 안 캔다 이제 더 어 한 베개?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저희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맞아 그래서 중간에 다시 그냥 나무 블럭으로 하고 있어 나무 손실이 너무 큰데? 응? 내가 너무 대놓고 주는 거 아니니?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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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600에 300까지 와야 돼요 어? 600에 300 아이고 아 노력해볼게 오케이 6 600이면은 오우 쉣 여기로 가야 되네 와 이거 완전 지옥이구만 아니 아니 우리 기타 다 됐어요 어디 뚫리지 모르겠어 왜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엄청 커서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 응 아 그 새끼 마이크 껐지? 다음으로 이 나쁜 새끼 우릴 상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 여기 있다 600에 300이면 형 어디? 형 옛날에 워싹 죽였던데 어 뭐야 아 진짜 얘 어디가 뚫린 건데 뭐야 알려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저 벌레새끼들 왜 먼저 탈락해가지고 이 지랄이야 와 나 죽었어 얘들아 안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근데 침대 부셨어 침대 부셨어 침대 부셨다고요? 어 침대 죽이고 그 다음에 한 명 탈락을 못했지 지금 지금 내가 지금 도끼 들고 가면 게임 이길 듯 도끼 들고 간다 오케이 도끼도 안 들고 왔어 미친 도끼 도끼 나무 챙겨서 하늘다리로 와 나무 챙겨서 아 1층이야 1층에 내가 부셔놨어 저기 창고 다 부셨어 지금 도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도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도끼 가보자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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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오오오 이거 팔.. 800에 200까지 왔음 아악! 800에 200까지 이걸 어떻게 이어 거기까지 보면은 보임 그 대각선으로 있음 아아 죽이기만 했으면 탈락이었는데 자네 무슨 운이 좋단 말이야? 와 이 최대치라 블럭이 안 이어지네 좀만 내려가서 재야겠다 나 못먹어가는 소리인데 그치 없는 소리지? 어 딴 데서 자야겠다 잊었다 일단 나는 문을 열 수가 없어 왜? 이리와서 잔디 캐는 거 언니야? 아닌데? 나 아닌데? 어어 넌 잔디 캐고 있니? 어라? 잔디 캐는 소리 났잖아 응 예영 아 아 아 됐다 어? 리타야 죽일 수 있지? 응? 가라 언니는 뭐하는지? 나 집 지켜야지 가라! 리터몬! 나 집을 지킬게 아바타야 너? 포켓몬이야? 절대 무서워서 그런건 아니고 아 일단 총 들어봐 응 들었어 들었네 일단 둘이 같이 해볼까? 둘이 같이 갔다가 둘 다 뭐야? 걷는 소리 어 뭐야? 왜왜왜왜 언니 총구 보고 갈겼는데 벽이야 아야 왜 아 나보고 너 중 가인거야? 언니 총구가 벽 깜짝이야 빨리 가봐 아 어딜가 왜 자꾸 나 고기만 패쓸려고 그래 아니 잔디 소리 너가 났다며 그 잔디를 왜 가 그냥 우린 데뷔하고 있으면 되지 거기에 왜 들어가 아 그럼 그런가? 오케이 어 뭐써야 침대 파괴하고 있지? 그쪽 그쪽 너 안 믿는다 응 근데 쟤네도 우리 똑같이 생각할 듯 아 아 아 아 아 밖에 일단 악어가 있어 악어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맞아 잔디 캐고 있어 나 지금 철문 한 철문 한 5개 더 들고 있거든 오면 막 설치할게 만들려면은 철이 필요해요 이거 철을 구워야 돼요 한 그 전략이야 벽이 뚫렸다? 그럼 철문을 설치해 아무 집이나 들어가야 되겠다 알았지 아 그거 나 하늘 위에 있거든 옥상부터 지금 사람 움직이는 거 안 보여 지금 근데 그건데 바주칼을 안 쏘는 거 보니까 바주카 보고 아까 우리한테 다 떨권나봐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클릭 소리가 계속 나거든? 마우스 클릭 소리? 나 아니야 이거? 눌러봐 나 철문 만드는 소리 이거 아닌데 나 아닌가? 말할 때 눌러서 들렸나? 놀자 여기가 메인 집이지? 침대도 몇 개 여기로 하나? 아 도대체 침대로 위협을 어떻게 하겠다며 뭐도 위험용 침대도 위험용 도대체 총은 쏘지도 않아 원래 이렇게 뭔가 총 말고 다른걸로 위협을 해야된다고 안보이는데? 간 거 아니야? 머싸가 짙하는 거 알고 갔나? 그니까 우리 목소리도 간 거 아니야? 쫄아가지고 우리 목소리가 무섭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머싸가 집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머싸 믿는다 이래가지고 나무? 잠시만요 나무는 어디 좋아하지? 해가지고 한 입고 나무만 있으면 돼요 아버님 저 있는데 뭐지?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 집 이 집 그쪽 아니 이쪽으로 와야 돼요 저 총 없어요 어 총 없어요 차를 구워야 돼요 오케이 도끼 터진다 티엔디 동괄 어디서告간 거야? перев созн혀 아닌가 어디서 까고 있는거지? 여기 깜짝이야 어색 자꾸 보이지 말라니까 내 눈에 Gross 공격 형이 와서 지금 까고 있는데 언니 1층봐 언니는 1층 무조건봐 운치바 영iin 뭐야 여기가 왔면 아오 죽어 이 새끼야 이제 말해도 되지 생각해 보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 아아 이제 말해도 되지 생각해 보니까 아아아아 아아 어, 중뜰이 중뜰이가 자꾸 떨어진 거였구나 자꾸 떨어진다길래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하면서 많네 야 아직 안죽었어 머사가 우리 침대에 부셨을듯 이 새끼들 침대 왜이렇게 많아 어디어디어디 머사 공중이야? 머사 공중이야? 야 리타 안죽었어 리타 안죽었잖아 리타 죽음? 사망이네 야 바주카 안찍겼는데 괜찮? 머사도 침대 어디에 놨어? 나 침대 있다고 생각해야되면 아니 이 새끼 없을수도 있어 무지성으로 해서 이거 내가볼 때 우리집 지금 하늘다리 구름다리 찾았을수도 있어 지금 내가볼 때 머사 머사 어딨냐? 나 너네집 어딘가에 침대 숨겨놨어 찾아봐 우리집 어딘가에 숨겼다고? 뭘 어디다 숨겨놨 우리 침대 같이 잡겠지 내가 받은 고통 그대로 돌려줄게 어딘가에 찾아 숨겨놨거든 찾아봐 안찾아 널 죽일거야 그래도 널 계속 죽일거야 우리집에 자원없어 미친놈아 어딘가에 숨겨놨어 나도 까먹었어 어디에 숨겨놨는지 찾아봐 널 죽여서 너에게 계속 희망을 줄거야 나 죽으면은 그 침대에서 태어난다니까 그니까 희망을 계속 줄거라고 죽여서 뭐 어떻게 죽일건데 한 번 죽이면 머사야 근데 과연 그게 우리집이 보는게 우리집이 끝일까 머사야 너희 베팅은 망했어 순순히 포기해 미안하지만 나 포기 안했어 엔리전 갈거야 직권패해 머사야 이미 맵에 절반 우리 시야에 있어 건빡중이라서 아니 맵에 커맨더센터 날려보내지 말라고 머사야 데리곤발 찾기 하지 말라고 나 자고 온다 찾아나라 내 침대 으허허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거 요기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님들 이거 하늘다리에 누가 라이트 보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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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 템 털은 죽었는데 뭐야 아니 템이 템이 아래인데 템이 없잖아 아니야 나 요기 상자에 템 넣어놨었었어 아 네 템 다 썼어 이제 아이 넣어놓게 다시 리필 네 머사가 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 아닌가? 근데 요기 너희 집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더러운 집 어딘가에 내가 숨겨놨어 아니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 침대를 안 했어요 머사씨 난 죄송하지만 전 여기 어딘가에 해놨어요 야 어떻게 집을 만들면 대가리가 깨지게 만들지 높아서 그런가? 집이 1층에 없는데 머사야 그거 우리 집 아닌 거 아니야? 여기 누구 집인데 그러면? 어? 거기 우리 집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집이 1층에 없는데 우리 1층에 두 개 지어놨는데? 아니 태초부터 하도 있네 이거 집이? 우리 1층에 그 심지어 철문도 하나 달려있는데? 이 공중집 이거 아니 집이 태초부터 1층에 없다니까? 아니 집이 태초부터 1층에 없다니까? 야 여기 그 핑면집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핑면집이 일어놨던 거야? 이거 남봉이랑 아 그래? 어 근데 나 어디다 숨겼는지 까먹었어 침대에 미안 어 미친 남봉 예 남봉집에다 해놨나 보다 아가야 기권하자 기권 안해요 미친새끼야 그럼 머사야 우리가 자고 올테니까 니가 찾아놔 차네 그래 니가 찾아놔 나 찾아놔께 어 내일 토요일 방송에서 가 형 어 어 어 근데 형 이거 맞아? 야 머사 여깄다 어디? 머사 여깄다 머사 지금 쭉 오면은 그 계단 형식이 되어있는 머사 듣고 있는데 뭐 머사 여깄다 이씨 어 화공역 쪽에 있음 어? 머사가 여기 TNT를 아 그 바투갈 부수는 적인데 이거? 머사야 혹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머사야 혹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려가줄게 한 번만 죽어주지 뭐 자 머사야 쏴 쏴 쏴 너 총 없냐? 아니 혹시 너희 그 너희 침대는 어딨니? 난 저기 어딘가에 있거든 침대가 우리 우리도 어딘가에 있어 우리도 어딘가에 있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네 서로 침대찾기기로 할까? 머사야 머사야 그 우리집 찾는 거는 포기하는 게 맞아 침대는 아니 형 우리집 찾는 것도 포기해야 돼 우리집 지옥다리를 넘어서 머사야 머사야 나가면 안되지 머사야 들어와 머사 나가면 안되지 머사 머사 방금 떨어졌나라요 저새끼 저새끼 이새끼 뭐야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침대 찾아 내가 죽어줄게 찾으면 아니 죽은 다음에 찾는 게 낫지 미친놈아 그래 그냥 축하 빨리 어 나 침대가 적용이 안됐어 미친놈 우리가 침대 부숴을걸 너가 아니야 나 침대 찾는 거 아냐 뿌셨어 우리가 그거 부숴다고? 너 놀려준 거야 아니 아니 이리 와봐 이 오 나 침대 여기다 숨겨놨는데 이 집에다가 뿌셨어 우리가 그거 래얼? 어 래얼? 깜짝이야 어딨는데 거기 있잖아 그 집 그 네번째 아닌데 아닌데? 네번째 거기 있어 없지 이제 뿌셨으니까 없는데 아직? 그래? 까비 이.. 뭐 땐 알려줬네 여기 부수져 이제 어 쌔 이제 부숴었어 없어 이제 어 고마워 어 이제 너 죽었어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일찍 탈락했어 이 벌레새끼들은 니가 팀을 버리고 왔으니까 야 중력아 넌 진짜 미친 새끼구나 아가씨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 내 진짜 노력이 산물인데 이거 아니 아니 이 나무 몇 개 드는거야 이거 이러면? 내가 온몸에 꽉 채워서 두 번 갔는데 아니 이 집에 나무가 좀 많긴 했어요 아니 스윽 이게 가능해 나무가? 아 그래서 주반부터 나무가 없어서 작은 하나씩으로 엿어 위에서부터는 원목이 너무 많았어 원목 하나 이 집 하나랑 원목 몇 갠데? 이거 원목 하나도 안될거에요 겁나 적을걸요? 얼마든지 몇 개다나? 나무 음목 다섯 개면은... 아 나무 음목 삼십 개네 삼십 개 삼십 개 아 맞네 나무 다섯 개 캐면 하나임 아 다섯 개 하나야 밑동을 한 번 캐면은 이제 여섯 개씩 나오거든 그럼 다섯 번 캐면 이거 하나임 와 우리 집은 어딨음? 우리 집은 제일 아래 1층 여기 있는데 여기 어떻게 감? 못 감? 뭐야 머사 죽었어? 어 길이 없어서 나무 연결해서 가야돼 머사 죽였지 머사 저 멀리 떠나보냈어 머사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벌레 컷 했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저기 핑맨씨 죽을 때가 제일 짜릿하더라 아니 근데 저 팀이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 하아 정말 아니 근데 여기 무슨 5분만에 지금 쓰나 2개 만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시작한 지 5분만에 총들고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근데 5분만에 만들었다고 버그 아니에요 이거? 버그 하나 만들고 아버님도 하나 만들었어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네 마크존 네 클리어 했습니다 네 어어씨 마크존 역시 빡세네요 아무리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콘텐츠 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번 것도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1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러네 우리가 거의 9시에 한 그냥 뭘 해도 1시간 이상은 하네 그냥 이거는 9시 한 40분인가 30분에 시작했는데 자 예측결과 선택 악어팀의 우승인지 아닌지 그 머사님 어디에 배팅하셨길래 패배 거셨나요 혹시? 네에 역배를 왜 걸어요 미친놈아 아니야 머사 저러면서 역배 안 했어 응 머사 저러면서 정배야 무조건 승리 걸었어 아 역배 걸었어 얘 포인트 많이 달라고 역배 걸었 무조건 아니 중력이랑 내가 있는데 왜 거기 걸었지 미리 걸었지 팀 뽑히기 전에 난 사실 팀 뽑히고 걸었어 아니 근데 우리가 이길 줄 있을 줄 알았는데 와 근데 열심히 했네 둘 다 잘했네 아깝다 그치 아버님 나한테 총알 맞을 때 짜릿했지? 진짜 짜릿했음 그 님네 집 아래에 제가 그냥 바닥 아래에 계속 한 10분 동안 있었어요 아니 왜 계속 무슨 사부작사부작 소리 들리고 잔디 소리 들는데 무서워서 못 나왔단 말이야 저희 하나도 없었는데 저 그냥 도끼 들고 왔는데 만들기 와가지고 막 이거 저거 주고 라이터 라이터 없어서 라이터 만들고 라이터 만들라고 님들 집중 하나 들어가서 그 하루에 철 굽고 있었음 아 뭐? 우리 집을 털고 있었다고? 네 거기에 약간 철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 님 집 앞에 그래서 그 철 주워가지고 철 굽고 있었음 와 다 못 주은 거?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이씨 몰랐네 그걸 몰랐네 그래서 철 굽고 있었음 말 그대로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하하하하하하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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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т